이해가 만들고 싶은 노래 아까처럼 하는 것은 노래예요 소리만요 알지? 잘해야 돼 강상 동등 떤나 배야 잠깐! 자, 봐 강상 시작 강상 동등 떤 난 배 그렇지 풍 월 실러 풍 월 실러 중얼실러 가는 배 강상어 다시 시작 강상어 둥둥 떠난 배 둥둥 오고 이영소리로 둥둥 떠난 배 강상어 둥둥 떠난 배 그렇지 하나 둘 붕얼실러 붕얼 깊게 파 붕얼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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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잭 Sponge eliminate 장 조금만 해! 조금만 해! 조금만 해! 조금만 해! 조금만 해! 고긴 손을 고긴 손을 조금만 거개 그러지! 배 누워 타고 술과 안주머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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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로 배 띄워라 강릉 경포대로 구경 가세 강릉 경포대로 구경 가세 구경 가세 반갑게 구살갑게 구경 가세 재미있잖아 강릉 경포대로 구경 가세 시작 강릉 경포대로 구경 가세 구경 가세 구경 가세 후경 가세 후경 응 까지 응 가세 구경 가세 구경 가세 경 그 격차가 있어요 구경 가세 강릉 경포대로 구경가세 강릉 경포대로 경포대로 구경가세 대인남 대인남은 촉도진 않니 대인남이요 출문망 출문망은 골상오도무상상지라 출문망 출문망 천안을 실어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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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을 어서가세 그날을 다 보내고 오리라 단호나를 척 척 해야지 잘 되었어 그건 내가 평가하지 아니요 척은 거긴 안 했다고 그리어 거기서 밖에 안 했어 어이구야 잘하네 나름 잘 만들었는데 한번 더 배워 우리 이제 철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더 배운 다음에 그 뒤를 잇도록 철님은 숙제가 많구나 요거 우리 선배들 나간 놈 하고서 그 뒤에 거를 또 배울 것이니까 여기 철님이 숙제가 오자마자 겁나게 된 시어머니를 만났다 이 말씀이야 내가 좀 먼저 한 주 먼저 말을 해 줬어야 했는데 내가 이거 안중근 때문에 수업을 쉬었거든 쉬어버렸어 한 주 쉬었어 두 주 쉬었어 두 주를 무려 쉬었어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간 건 아니야 다시 다시 배워요 거기까지 한 벼법은 배우고 뒤로 넘겨 줄게요 왜냐면 요새 회원님들은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강상 상 이렇게 훈련해 강성 이렇게 시작 강성 둥 둥 둥 둥 떤 난 배 둥 둥 둥 떤 난 배 하나 둘 풍 월 실로 가는 벤지 하나 둘 풍 월 실로 하나 둘 풍 월 실로 하나 둘 풍 월 실로 가는 벤지 구부리 십리 장강пер파상해 십리 장강пер파상해 굿 굿 굿 굿 어디 좋은 선만으로 나온다 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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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끌어 올리는 거야 자연스럽게 십리 장강пер 파상해 십리 장강пер파상해 십리 장강пер파상해 왕래 허덕은 거리빼 왕래 허덕은 거리빼 왕래 허덕 거리빼 오상 연월 속에 범상꽁 노든 벤지 범 앞에 것이 새고 뒤에 것은 살살 가야 시김이 투박하지 않으면서 곱고 이쁘고 섬세하게 나오겠지 범 이러면 안되지 범 범 앞을 세게 호흡을 열어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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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복인 소를 베어 소를 베어 조그마한 혹에 조그마한 혹에 배 부어 것하고 배 부어 것하고 술과 안주 술과 안주 나 한일 싫어 많이 싫어 술렁 배 뛰어라 술렁 배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강릉 경포대로 강릉 경포대로 구경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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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엉 겨엉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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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내려오라고 엉엉 아세 그러잖아 음이 안맞아 그렇게 그 음이 어렵잖아 덜렁덜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강상 둥둥 떠난 배 강상 둥둥 떤 난 배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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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둥둥 그렇지 둥둥 떤 난 배 둥둥 떤 난 배 그렇지 강상의 둥둥 리듬도 있고 물결 위에서 이렇게 떼잖아 둥 둥 이렇게 떠야지 강상 둥둥 떤 난 배 강상 둥둥둥 떤 난 배 그렇지 품을 실러 가는 배 인지 하나 둘 품을 실러 가는 배 인지 심리장광평파상에 심리장광평파상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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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장광평파상에 거기 거짓을 도둑하게 가려 심리 심리장광평파상에 도둑하게 가려야 돼 심리장광평파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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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하게 가려야 돼 심리에 걸쳐서 길게 펼쳐진 도둑한 그런 거니까 거기를 섬이 했지만 그가 거기를 성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죠 심리장광평파상에 도둑하게 시작 심리장광평파상에 왕 내 허덕 거리빼 왕 내 허덕 거리빼 왕 내 허덕 하지만 그게 소리냐 왕 내 허덕 왕 내 허덕 소리가 성으로 다 성성으로 나와야지 왕 내 허덕 거리빼 왕 내 허덕 내가 너무 가볍잖아 왕 내 허덕 왕 내 대 왕 내 허덕 왕 내 허덕 왕 내 허덕 내 허덕 왕 내 허든 내 허든 왕 내 허든이 아냐 왕 내 허든 내 허든이잖아 왕 내 허든 허리빼 왕 내 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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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소리가 아냐 그 미세한 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왕 내 허든 허리빼 왕 내 허든 왕 내 허든이 아냐 왕 내 내 왕 내 왕 내 내 내 내 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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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내 허든 왕 내 허든 왕 내 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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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덕은 거리빼 왕내 허덕은 거리빼 오상 연월 속에 범상궁 노든 벤지 노든 벤지 이 배 저 배 다 버리고 한 송정 들어가 한 송정 들어가 길고 긴 소를 베어 길고 긴 소를 베어 조금만 허게 조금만 허게 만에서 파음이 안 생기면 촌스럽게 되어버려 조금만 허게 조금만 허게 배 무엇하고 배 무엇하고 술과 안주 술과 안주 많이 싫어 많이 많이 싫어 싫어 술렁 술렁 뱃띠워라 술렁 뱃띠워라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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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띠워라 강릉 경포 대로 강릉 경포 대로 강릉 경포 대로 경포 대로 구경 가세 구경 가세 구경 가세 구경 가세 구경 가세 강상 둥둥 떤 난배 강상 둥둥 떤 난배 부무월실로 강의 레 интересно 콜루 싱 콘 societies 부 거미 뱃인 agna tür 황 outputs 풍월실로 가는 벤지 심리장강벽파상에 심리장강벽파상에 왕래허덩 어리빼 왕래허덩 내허덩 그만 하지 말라고 했지 왕래허덩 왕래허덩 내허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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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이 안 맞아 발음이 정확하게 아니야 왕래허덩 해서 온음으로 올라가면 안 돼 그 음이 묘하게 그 음이 아니란 말이야 이 악보에서 그렇게 하는 음을 따라가면 안 돼 이것보다 약간 높다는 거지 이 음은 판소리나 이러시죠 센트음이 아니야 그 발음이면 발음이 아니고 한음이면 한음이 아니야 절대로 피아노상이 그 한음이 아니야 4분의 1음이 되기도 하고 4분의 4음이 되기도 하고 그 굉장히 미묘한 거야 그것보다 약간 높을 뿐이야 그 사임으로 지나갈 뿐인데 그걸 캐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페이스트페이스밖에 이속은 원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시각적으로 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줄 뿐이지 절대로 이 음이 소리음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거거든 왕 내허덩 왕 내허덩 천만에 왕 내허덩 이렇게 가는 거 내허덩 요거라고 왕 내허덩 거리빼 시작 왕 내허덩 거리빼 왕 내허덩 거리빼 이게 스르륵 내려오기도 하고 슬라이딩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 음에서 머물러서 떨어주다가 탁 꺾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왕 내허덩 거리빼 해도 되고 근데 그게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어 왕 내허덩 거덩 거리빼 이렇게 하면 또 그 맛이 또 있는 거야 노래를 왜 원웨이로만 하냐 여러 웨이를 주면 그것대로 다 섭렵을 해서 나중에 써먹어야지 왕 내허덩 왜 그렇게 졸리는 성음만 쓰냐고 계속 내가 지금 여기서는 그 성음만 안 쓰잖아 왜냐면 여우를 다른 웨이로 가르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수용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 내려오는 수만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내가 해주는 건데 덜적 고급한 걸 해주는데 왜 그걸 고집해 저번 주 거를 천만에 소리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여 왕 내허덩 거리빼 왕 내허덩 거리빼 오상 연월 속에 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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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 속에 복옹 상 복옹 범상 범 범 봄 상공 노든 벤지 이 배 저 배 다 버리고 한 송정 틀어라 한 송정 틀어라 길고긴 소를 베여 길고긴 소를 베여 조그마한 허게 조그마한 허게 길고긴 소를 베여 길고긴 소를 베여 길고긴 소를 베여 소를 베여 계속 다 졸려 버려 다 그렇게 쓰면 그런 음을 하나를 쓰면 하나는 빼고 길고긴 소를 베여 길고 긴 소를 베어 조그만 허게 조그만 허게 배 무엇하고 술과 간주 많이 싫어 고고 고고 술과 안주 많이 술과 간주 많이 싫어 고고 고고 술과 안주 많이 싫어 고고 고고 술과 안주 많이 싫어 빈같이 술은 안주니 술은 안주니 술은 안주니 술은 안주니 강릉 경포대로 구경가세 강릉 경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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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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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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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떨어질까 대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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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길어야지 앞에가 대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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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나니요 젊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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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젊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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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지라 대인나니요 시작 대인나니요 같이 글도 비슷하게 갔어 대인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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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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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상 월주 월상 월주 상상지라 상상지라 라 어찌 말고 상상지라 상상지라 이렇게 끊어 지라 지라 상상지라 상상지라 그쵸 그렇게 가야지 제일 고급한 노래를 배움스러운 저 철자들이 어는 거 꽁꽁 꽁꽁꽁뎅이 길게 들이빼고 그러면 안 돼요 딱 끊어버려야 돼 강상무 둥둥떤난 배 시작 강상무 둥둥떤난 배 풍을 실러 가는 배인지 하나 둘 풍을 실러 가는 배인지 뭐래서 방에서잉 풍을 실러 그놈이 더 어려운 뭐야 이미 목을 썼는데 또 쓸라니까 풍을 실러 풍을 실러 가는 배인지 하나 둘 풍을 실러 풍을 실러 시장 풍을 실러 가는 배인지 심리장 강평파상에 왕댁허든 거립 심리장 시작 심리장 강평파상에 왕댁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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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 오상 연월 속에 오상 연월 속에 오상 범상 공 노덟든 범상 공 노던벤지 범상 공 노던벤지 범상 공 껍이 이 배 저 배 타버리고 한 송정 들어가 한 송정 들어가 길고 긴 소를 베어 조그만 허게 배 부어 것 하고 술과 간주 많이 싫어 술과 간주 많이 싫어 술렁 뱉 띄워라 술렁 술이 더 커야지 술렁 술렁 뱉 뱉 렁에서 벌리지 말어 렁을 졸이라니까 왜 자꾸 벌려 술렁 하지 말고 술 술에서 무겁게 가면 렁에서는 가벼워야지 술렁 졸라 뛰어 술렁 뱉 뱉 띄워라 술렁 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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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경포대로 이런 데는 목소리를 벌려서 쓰지 말고 강에서 이렇게 강릉 경포대로 이렇게 가야지 목을 이렇게 오므려서 강릉 경포대로 강릉 경포대로 구경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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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로 만들어 만들때 음을 그건 음정 문제야 턱도로 틀어서 가야 돼 구경가세 구경가세 짧은 사이에 그 음을 다 내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공력 소리인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건 공력이라 할 수가 없지 초짜 소리지 구경가세 구경가세 엉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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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엉엉 엉가세 구경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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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태인 난 태인 그러고 잊어먹으면 안 돼 지금은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안 돼 이게 그 다음에 가서는 까먹거든 그 자기가 정립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딱 정립이 되고 딱 바로 서면 금이 금이구나 금을 정확하게 잘 된 듯이 금으로 가야 되는 거야 가다 말면 그건 아니야 그건 소리가 껄쩍지근해서 영 뒷맛이 안 좋아 그 다음에 내가 체중지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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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서야 그게 정립이 되는 것이오 근데 거기서 비뚤거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완성이 안 돼 그 점수 나와 그거는 안 나오지 그리고 책을 적절히 착해야 돼 강릉 경포대로 구경가세 다 내려와야 돼 강릉시장 강릉 경포대로 경포대로 구경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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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 난 대인 난 대인 난 족도 어진 아니 족도 어진 아니 족도 어진 아니 대기긴 난이요 대기긴 난이요 대인 난이요 족은 망 족은 망 족은 망은 족은 망은 월상 오동 월상 오동 상상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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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우리 소리지 아까 그 성음은 우리 소리 뿐이 아니 우리 소리에는 그런 발성은 없어 월상 오동 상상지라 상상지라 이렇게 시작 월상 오동 상상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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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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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잘해 등 그렇지 거기 잘 이쁘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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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잘해 쳐다를 실어라 우리 고향을 우리 우리 희귀 우리 희귀 우리 희귀 우리 희귀 우리 희귀 고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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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끝끝에 마무리가 안 돼서 그냥 고향을 얘기했지 우리 희귀 고향을 우리 희귀 고향을 어서 가세 어서 가세 그치 거기까지지 이제 해갖고 와 네 감사합니다 내가 한 서른살쯤 먹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허는 그거에서 오케이를 해줄 수도 있죠 내 나이가 몇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수업을 받고 그것이 오케이가 쉽지 않은 거야 너무 이제 그렇게 그 소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된다 그것을 거기까지 안 가면 내가 여러분 로케를 해줄 수가 없어 이제는 그렇게 그렇게 되어버렸어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서른살이 아니잖아 배는 먹었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하는 소리에 반 씹다 만 소리에 그걸 삼키라고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내 입장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기엔 너무 내가 미안하지 아유 넙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